이게 인도네시아어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읽기도 어려워 인도네시아 테라피 우뚝 세가 바싼 코비드 나이틴 맛속 아레스. 이렇게 이게 인도네시아어로 쓰인 거예요. 레그단비음 이런걸 알아들을 수 있겠네. 요거를 이렇게 쓰이는 거를 한글로 딱 야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한글로 번역을 하면 현재 덱사그룹은 인도네시아 POM으로부터 EUA 유통허가를 획득하여 코비드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과 의사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레큐로나 TM을 인도네시아로 수입 및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이 뉴스가 지금 보시면 2021년 7월 31일 17시 50분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주 따끈따끈하죠? 2분기에 동남아 등 일부 국가로의 레큐로나 초도 물량에 대한 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면은 6월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7월 말이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조합을 해보면 지금 거의 수출이 일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한다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